나의 사랑 장신에게 나의 사랑 장신에게 너 덕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에서 많은 학우를 만나고 많은 추억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장신 아기 낳고 돌아와도 학생으로 받아줘서 고마워 계속 이 자리에 있어줘 나의 20대를 아름다운 장신대와 학원님들 덕분에 더 아름답게 보냈어요 가까이에 있어 고마움보단 불평만 늘어놓았지만 그래도 2022년 덕분에 행복했어 내 가능성을 이끌어내준 나의 장신 너무 소중하다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올해도 쉼이 있고 따뜻함이 함께하는 장신공동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우리 행복하자 그맡이서 그가 나의 장신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복하자 그만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우리 행복하자 그리고 요즘 1996년에 대한 장인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장신 가족 여러분들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성탄의 깊은 소식을 전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둡고 아파했던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특별히 우리 장신 가족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신 가족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희망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we love creative team의 대표 박은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탄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성탄의 의미를 되뇌이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CCM 아티스트 장안희입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힘쓰시는 장신 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PUTF 화이팅 안녕하세요 교회만학과 공사학번 백화슬기입니다 2022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복된 성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신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어둠이 가득했고 아픔이 가득했고 때로는 슬픈 일들이 많아서 들판에서 어느 계곡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성탄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불떡 일어나 경배하고 찬양하고 외배했었죠 이번 성탄절도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속에 임하시는 성탄의 복음이 새롭게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신가족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하고 맨날 감정的 시간 selfie 만남국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생 şeye ti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